김남준? 김남준대표님! 김남준 대표님! 김남준 대표님! 김남준 대표님! 권장님! 여긴 웬일이에요? 몸분 괜찮으세요? 소식 듣고 회장님이랑 전부 와 계세요 김남준 대표님이랑 전부? 관장님 관장님 거기서 뭐 하세요 검사 받고 혼자 바람 좀 쐬려고 관장님 괜찮으세요? 괜찮아 세상에 이것들이 다 몰래카메라라고? 어 감쪽같지 이거 찬이 자주 가는 장소에 놓아두기만 하면 돼 최소 세 군데는 해야겠지? 매장이랑 그 여자가 타고 다니는 차 그리고 집 차도? 차는 어려울 것 같은데 설마 운전하면서 애 괴롭히는 게 되겠어? 그럼 우선 두 군데만 하자 근데 매장은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집이 문제야 거기 김남준 집이잖아 술을 Ga uwu